오늘 저는 여러분께 쇼컷하고 후회하는 여자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여자도 쇼컷을 할 수 있고 외모 코르셋을 벗자고 주장하며 쇼컷을 하자 말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녀들의 반응을 보면 외모 코르셋을 벗자 말하면서 쇼컷하고 외모 코르셋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여성시대에 투블럭 쇼컷 후기가 없는 것 같아서 후회하지 말라고 후기 남겨봐. 난 서른될 때까지 길렀던 머리를 시원하게 투블럭으로 잘랐거든. 장점이라곤 머리가 시원해서 좋고 머리 말리는데 1분이면 다 말라서 좋아. 하지만 이런 장점은 다들 많이 알고 있을 테니 단점에 대해 디테일하게 써볼게. 일단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머리 길었을 때는 3달에 한 번씩 머리 잘랐거든. 근데 깔끔하게 투블럭 유지하려면 3주에 한 번씩은 잘라야 하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또 머리 자르면 입던 옷들 중 거의 절반은 하나도 안 어울리게 되고 원피스 같은 거 특히 안 어울리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건대 술집에서 여자 화장실 들어갔는데 거기 여자분이 나보고 소리 질렀었어. 나보고 흠칫흠칫 놀라는 여자 많은데 솔직히 마음의 상처야. 라고 말하며 쇼컷 투블럭하고 후회한다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은 머리 못 자르는 미용사만 나면 외모가 너무 볼품없이 된다. 라는 식으로 외모가 별로가 된다라는 공감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재밌는 건 탈코르세 쇼컷의 취지가 외모에 신경 쓰지 말자는 게 취지였는데 옷이 안 어울리고 원피스 입으면 이상해 보여서 못 입겠다 외모가 볼품없이 된다라는 식으로 자신의 외모에 더더욱 신경 쓰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여성들은 돈이 많이 드는 점에 대해서 쇼컷했을 때 부담이라 말하고 현대백화점 갔을 때 청소하는 아줌마가 아저씨 여기 여자 화장실이에요. 소리 꾀액 찔러서 여자라고 말도 못하고 어버버 거리다 도망쳐 나왔다라는 후기도 말하고 여자에도 남자에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어. 여자들도 날거리는 느낌이고 남자는 무조건 나를 거르게 되지. 어디 가서 탈코하면 정신병 걸린다 말하면 개뚜드려 맞아서 말 못했는데 난 실제로 탈코르셋하고 우울증 걸려서 머리 기는 1년 반 동안 히키코모리 생활했어. 나는 우리 여성시대 회원의 탈코 후회 글도 보실 수 있죠. 그녀들은 이상하게 여자처럼 머리가 길었을 때는 친절했던 사람들이 머리를 짧게 남자처럼 자르고 낮아 자신을 무시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드디어 드러나는 게 여자와 남자의 인생의 편함의 차이인 겁니다. 여자는 그냥 여자라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친절 섞인 호의를 받지만 남성들은 그런 호의를 받으며 살지 못하다는 게 증명되는 순간이죠. 그리고 우리 FM 여러분들은 탈코르셋을 하며 외모에 대한 강박을 벗어던지는 게 목표 아닌가요? 쇼컷했다가 후회한 30대 FM 여자 있어? 나에게 안 어울릴 것 같아서 고민이야 라는 외모적 고민은 왜 하는 걸까요? 행색 없어 보이는 게 싫어서 파마를 해줘야 한다. 미용사 실력이 지읍 같아서 외모적으로 딸리게 되었다. 미용사 실력을 존나 타서 정착을 잘해야 한다. 라고 말하며 미용사의 실력을 운운하는 이유가 뭡니까? 외모에 대한 강박을 벗기 위해 머리를 자르는 거면 머리에 쥐를 파먹든 말든 뭔 상관인가요? 긴 머리를 자름으로써 여자다움을 포기하고 코르셋을 탈피하겠다는 건데 이상하게 또 다른 코르셋을 그녀들은 스스로에게 씌우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외모가 볼품 없어진다고 속상해하는 여성시대 회원들. 그녀들은 정말로 외모에 관심을 끄기 위해 쇼컷을 하는 걸까요? 판단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울증에 걸려 1년 반 동안 히키코모리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쇼컷녀도 있는데 한 번 여성분들이 직접 판단해 보시죠. 남자들이 지금까지 인생 꿀 빠는 줄 알았다면 그 생각은 집어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쇼크림붕어빵 사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탈코르셋이라는 또 다른 코르셋을 쓴다. 탈코르셋은 그 다음 코르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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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코